런닝맨팀이 우리한테 안 됐네. 그래서 가위를 제시하는 거야. 국을 제시하고. 이 심리다니까? 런닝맨 자존심. 아니라니까. 야. 너 저 그 위에 오빠 좀 덧붙어 와봐. 재수 오빠! 어? 빨리 와! 오빠 빨리 와야 돼. 재수이는 부담되니까 그냥 유산설 정도로 보내달라고. 그거 받은 거. 유산이 정도로 우리가 하기를. 이거 어떡하지? 신인인데 우리가 만나서. 우리도 따르릉 있잖아, 또. 어. 라이브를 있으니까. 손이 많잖아. 아, 진짜. 누가 무슨 소리야? 지효 누나 존경하는 입장이야. 아니, 나는 그냥 정말 존경하는 입장이야. 어, 존경해? 둘이 반말을 안 해? 어, 내가 존댓말 쓰고 있어. 어, 진짜? 왜?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지효도 이렇게 많이 견미 있잖아. 지효 카리스마가 좀 있나? 아니, 위계라든지 이런 걸 지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 맞아, 맞아. 1,500원 좀 흥시라고. 어, 미스 원다우전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 원다우전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말을 안 났으면 오늘은 편하게 반말해도 되겠네. 드디어 할 수 있지. 어. 원래 지효가 누나야? 한 살 누나야. 아, 한 살 누나. 내가 한 살 많아. 근데 지효이 제일 많던데. 오늘도 오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빨리 오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 밥 먹자고. 와. 지효야. 어? 보채지 좀 봐. 아, 너 진짜 현형 같아. 아, 나 좀 봐. 지효야. 보채지 좀 봐. 보채지 좀 봐. 아니, 나 무혈이 영화에서 봤을 때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도 나도. 천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하고 오니까 진짜 천 같아. 진짜? 아니, 오히려 머리를 넘기면 더 형이 닮았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 닮았어. 난 이런 이미지 인제 꿈에도 놀랐어. 그러니까. 너무 스누이보여서 나도 놀랐어.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 막, 악인 전부터 해가지고.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 오히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데. 나쁘게 나왔는데. 저러다 변신하는 거지. 연기로 풀지. 그렇지. 아, 연기로. 아, 배출구의 연기야. 연기로. 되게 강하게, 되게 성격 있고 강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너무 성이다. 되게 재미있고 되게 위태있고 되게 괜찮은 친구인데 약간 나도 여기서 처음에 봤을 때 나도 존댓말 했어. 아, 진짜로? 어려워서 아, 안녕하세요. 아니, 처음 만날 때 다 존댓말을. 그치. 처음 만날 때 누가 반말을 해, 건방지게. 근데 우리 무혈이가 방송반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영 우리가 엄청 팬이라고. 엄청 팬이야. 진짜 아영 팬이면 너 우리 반에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랑꾼이 있어, 누구야? 희철이. 희철이. 자, 그러면 지효랑 희철이 그럴 때 이치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좋은 일 있었잖아. 그리고 있었을 때 서로 이렇게 연락했니? 축하한다고. 어, 내가 문자 남겼어. 뭐라고? 축하한다고. 문자 남겼는데 희철이가 고마워, 누나. 그리고 그 뒷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뭐라고 했지? 내가 문제로 갖고 온 거 아니야, 언니? 아니, 그냥 뭐뭐 너무 괜찮은 애야. 내가? 너 저기 있어, 핸드파트. 아,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면.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자를 하는데 나도 옛날에 누나 런닝맨 소식 잘 모마 됐을 때 누나한테 누나 런닝맨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축하해 이러고. 누나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줘 이러고 또 서로. 몇 명을 죽이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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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시 꺼냈어, 그 얘기를. 아무도. 사람들 다 잊어먹고 아무도 모르는데. 항상 서로 이렇게 문자를 나눠. 뭐 토크웨이는 뭐 유통계 안 가는 게 없니? 야, 그거 이미 상했는데. 다 머리 돼서. 아니, 서로 걱정도 많이 해주고 많이 챙겨줘서 어떤 좋은 일, 뭐 슬픈 일 있을 때마다 늘 서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고는 해? 접었지. 젊은지가 아니고 좋은 사람이었어. 아, 좋은 사람이지. 뭐 모른 좋은 사람. 뭐 모른 좋은 사람. 뭐 모른 좋은 사람. 뭐 모른 좋은 사람. 네가 좋은 사람이라면서. 뭐 모른. 안 돼, 희철이 내 편이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러면? 못된 사람. 어? 호동이는 못된 사람. 나 근데 만족해. 광경에 영향을 받잖아. 지호도 그러면 춤추는 거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야? 내가 또 한충하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엄마 쪽에 물려받은 거야? 어, 우리 집은 아무도 그런 게 없는 거거든. 아니,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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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가서 계세요. 어, 그게. 근데 춤 얘기 나왔는데. 티요 춤 난리잖아. 진짜 그 정도로 잘 춰? 내가 요즘에 런닝맨 콘서트 때문에 아이돌 춤을 배웠는데. 세계적으로 추고 다닌다며. 내가 좀 많이 추긴 했는데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와아. 나는 얘기 했구나. 티요가 안 빼고 내가 추겠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잠깐만. 근데 트레이닝복까지 입은 거 보니까 브레이크 댄스인데. 비걸 비걸. 아니 근데 왜냐면 또 분들 그러잖아. 기대해라. 그 기대를 뛰어넘겠다. 기대해버릴까 그냥? 뭐? 알아서? 알아서? 하고 싶은데. 알아서, 나 기대할게. 그럼 한 마디면 될걸. 한 마디면 될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귀엽다, 귀여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효야 뭐야? 지효야. 아니 지금 잠깐만. 기계를 떠나서 이게 뭐야? 아니 안 했어. 아니야. 왜 안 해줘? 아니 안 했어. 너한테 안 틀어주는 거야? 아니 지효야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너한테. 진짜 이거 하나 하려고 난 거야? 희철이랑 같이. 뭐야? 지효야. 어느 부분을 기대해라는 거야? 야 나도. 핫포인트 봐. 아니 근데 같이 나온 지효가 이런 모습 보여주면 또 무혈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럼. 우리 아까 준비한 거 있잖아. 준비한 게 있네. 아니.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안예 나왔잖아. 안예. 붐이랑 기랑 동기인데. 기랑 같이 수학여행 갔을 때. 룰라 춤을 췄었어. 기억을 더듬어 볼게. 오케이. 와 둘이. 그래서 우리 연습했어. 같이 나와주세요. 오 룰라. 형식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자 음악 주세요. 굳이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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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 지효야 너 뭐 하는 거야? 지효. 실제로 1992. 해당 4. 호신에 hypoc g okay! 하. 진짜 유 sanctions then. 흥ольш Si Frau. 친구 mourned다 형. 지날 때 내가 이렇게 prépar했다. 생 pissちLiz. 스타이 개녹 중. 공개 사는 타이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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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연 먼저 할인해. 언제라도 난 내가 원한 것을 다 짚뜻보여. 새로운 느낌을 맞추려 꼽힌 거라고. 하지만 너네. 그녀의 모든 생각은 어떤 거야. 안 꿀렸어, 안 꿀렸어. 잘했어, 안 꿀렸어. 송지효, 김무열. 지효의 별명은 당지효. 담지효. 당? 아, 요즘에 새로 생긴 별명이에요. 멍지효에서. 멍지효에서 감싹도 산다고 해서 감지효에서. 아, 담이 잘 걸리는 게 아니라. 연락 잘 끊고 막 그래? 연락을 안 해서? 연락도 안 하고 약간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해서. 맞아, 맞아. 그 메신저도 없어, 그 폰. 없어. 그냥 문자로 와. 그냥 문자로 와. 장훈이하고 똑같네. 물구나무 서서 노래하는 건 봤어. 물구나무 서서 노래한다고요? 한번 보여줄까? 그럼 뭐 어렵지 않지. 내가 안 잡아줘도 돼? 어, 내가 그냥 혼자 할게. 오, 이게 안 잡아줄대? 와. 뭐였지 아까 음이? 오, 안 잡아준 거 봐. 어디 가, 어디 가. 무슨 노래가 돼? 변수를 만나. 오, 대박이다. 왜 나를 몰라. 왜 널 직삼자를 몰라. 와. 와. 야, 이런 거 있어. 어떻게 해. 와, 이거 대박이네. 얼굴 안 빨간 거 봐. 어머, 어머. 엄청 안 잡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가만히 있지 뒤에? 아니, 운동 신경도 굉장히 좋고. 진짜. 지혼나무 서서 노래할 수 있대. 지혼나무 서서 노래할 수 있대. 아, 그래서 바지를 누가 물구나무를 찰 수가 있다고? 야, 잡아봐. 지혼나무 잡아야 해. 갑자기 넌 왜 물구나무를 쓴다고? 아, 진짜 원래 이건 특기래. 무례하지 마. 특기라고? 1, 2, 3. 1, 2, 3. 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어, 누나. 이거. 다리가. 야, 무릎을 올려줘. 잡지, 누나? 빨랐어. 이거 너무, 누나. 다리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 전재래요. 자, 누나 노래. 자, 시작. 너란 변수라. 상자를 몰라요. 이 노래 무슨 일이야. 누나 다 열심히 한다, 누나. 야, 왜 그래. 자기야, 송지효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아니, 지혼나무 아가. 지혼나무 아가. 지난번에 아는 형님 찍고 나서 나한테 계속 그랬어. 희철아, 나 아는 형님 또 하고 싶어. 아는 형님 엄청 웃어. 와, 근데 대단하다. 아니, 그러면 지호도 나온 김에 여기서 바로 하자. 지호의 장점은 딱지래, 딱지. 딱지. 딱지가 호딱지 날리기 일어나는 거. 근데 콩쿵다에서 딱지를 시행에 쳤어. 딱지. 왜냐면 원래 딱지를 원래 재석이가 잘 쳐. 근데 여기 또 콩쿵다에서 라이벌이잖아. 아, 진짜? 예전에 이제. 봐바지, 여기 전문가 딱지 맨날 맞아. 전문가야, 전문가. 질 수가 없어. 꼬메컴이 딱지 맞고. 꼬메컴이 딱지 맞고. 넘어가질 않아, 넘어간 적이 없어. 상민이 형 지금 딱지 많이 붙었고. 야, 여기가. 야, 너 그렇게. 너 다운테면 안 되겠는데? 질 수가 없어. 우리 딱지 전문인데 우리. 나왔을 때부터 코딱지만 해보고. 딱지 줘봐봐. 딱지 줘봐봐. 에이, 3대3인데 여기는 한 번 더 칠 수 있는 기회 거지. 기회가 있어. 딱지 나도 자신 있지. 우리 세 명하고. 색깔보다. 아까 그러면 영철이랑. 수근이 다 칠 거고. 영철이, 상민이. 받는 거 없어? 자, 받는 거 없고. 없어? 자, 수근이철 경훈해. 가자. 수근이철 경훈. 이제 말로 필립이야. 뭐 하는 거야? 너희가 이기면 뭐 할 건데? 우리 소환? 요즘에 아형에서 그거 많이 하던데. 홍보양산. 홍보양산. 너 주인공이야? 여러분 알았습니다. 안 돼. 의견 안 해. 의견 안 해. 스포일러. 이 세상에 나쁜 질문 없어.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실패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주연이야. 주인공이야. 좋아. 그럼 너희들이 지면 뭐 해줄까? 우리가 지면 뭐 소원 들어줄게. 진짜? 소원. 진짜 소원? 뭘 해달라고 그러지? 진짜 소원? 진짜 소원은. 런닝맨이랑 아는 형님이랑 칼라버레이션 한 번 하자. 호동이 형 런닝맨에 보낼 테니까 제사소원 한번 해봐. 어. 아, 진짜? 가능할까? 재석이 형이 여기서 못 건려. 나랑 그거 가면 불편할 것 같아. 장훈이 형. 잘한다. 그냥 욕이 있을래. 시간 지났잖아. 자, 단체로 컬래버레이션 리얼로 추진. 오케이. 알아서 추진할게. 자, 좋아. 그러면. 재밌겠다. 여기 와서 이름부터 이렇게 하고. 런닝맨팀 우리한테 안 되지. 운동 신경이나 그런 거 좋지. 에이, 안 되지. 아 형 안 되지. 아휴, 죄송한데요. 우리는. 그냥. 그쪽 트랙만이 수전을 해요.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야. 진짜 봐봐. 광수, 여기 장훈이 형이 맡으면 되지. 항아? 항아 오라고 그래. 그리고 종국이 형. 내가 맡으면 되지. 야, 장훈이. 쌍자 수피드. 종국 오빠라. 내가 지효 맡아야지. 아, 그랬나?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제. 피철이가 니가 먼저 해 봤어. 피철은 옛날에 이거 해 봤지. I've been doing this time. 굉장히 잘 넘어가겠다. 화이팅! 공심을 잘 잡아야 해. 대면 되지. 음레치지? 에이 많이 안 쳤는데 다 안 맞다 기철아 이겨줘 벗어야겠네 이거 힘보다는 그렇지 그렇지 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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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지겠다 조재 오케이 유현이 나와 기철아 네가 끝내줘 그냥 지효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있어 어 무혈이 형 자 간다 바로 이긴 새가 윈치에다 맞춰야지 끝내 그렇지 오우 자꾸 동갑 유현아 해야 돼 네가 힘 조절을 할 줄 아네 김두 야 야 경호가 진짜 이기자 아 안 된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아 밟는 거 없다고 아 없어 야 너 이거 다른 거 줄게 얍삽이 철추철미한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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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경호는 한 번도 못하고 끝난 거야? 야 두 바퀴는 회전시켜서 이겨야지 알았어 해 볼게 딱 한 바퀴로 하냐 아유 세게 할게 그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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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무혈의 장점인 거 아니야 오우 지효 잘한다 지효 너 장점이 Close 제가 그냥 김무혈 장점 아니야 지효 한 번만 해봐 성준아 너 뭐하는 거야 뒤집는 거 한번 수분이 형 해봐 이게 잡아 지효야 비리 떨고면 안 되고 최대한 손이 여기까지 나와서 임팩트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하하하 오 다행이다 하하하하 아! 김 오지게 되죠? 그냥 방위의 컨디션이에요? 야, 회장님하고도 선수는 다르잖아, 확률인데. 어디 뭐 회장님이 다 잘하니? 그런 애 많이 먹었지. 너랑 나랑 가위배우 하면 내가 난 안 줘. 어. 너랑 가위배우 룰을 아예 모르지? 가위배우, 가위, 바위보. 심리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 아니지? 우리는 그냥 테크닉보다 그냥 운이지. 그러면 나랑 심리적인 사람은 무조건 이겨요, 이거. 너랑 그냥 바로 앉으면 내가 세번만 이길게. 자, 세번만. 그냥 뛰어. 지혜가 많잖아. 지지 않는다고. 최소한 비긴다는 얘기네.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바위 보! 이거, 이거 페이크야. 내리고 보면서, 보면서 했어. 그럴 순 없어, 그건 아니야. 순간 그게 안 돼. 그럼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으면 안 돼. 페이크야, 페이크. 해봐, 해봐, 해봐. 어? 이거 다닐까? 자. 알았어? 이제 용납고.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우와. 호동이가 다 이겼다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호동이가 옛날에 다 이겼잖아, 라스베가스에서 오셨던 거. 이게 심리라는 거야, 너랑 내 주목을 받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보자기를 내게 돼 있어. 그래서 런닝맨 팀이 우리한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가위를 제시하는 거야. 국을 제시하고. 이 심리라니까? 런닝맨 자존심. 아니다니까. 야, 너 저 그 위에 오빠 좀 봐봐. 재석 오빠! 빨리 와! 오빠 빨리 와야 돼. 재석이는 부담되니까 그냥 유사슬 정도로 보내달라고. 그거 받은 거. 한 사례 정도로 우리가 하기를. 어떻게 하지? 신인인데 우리가 만나서 한번. 우리가 따르릉 있잖아, 또. 라이벌 있으니까. 내가 취하면 나오는 좀 특이한 버릇이 있는데 이 버릇 때문에 어떤 분이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어. 어떤 일일까? 술만 먹으면 그냥 다 나 봤다고 그래. 옆 탭으로 해. 지금 아저씨 나 쳐다봤죠? 봤잖아. 뭐라? 아저씨 나 쳐다봤죠? 봤잖아. 계속 그래. 그거는 시비 보는 거잖아. 아니야. 사라져. 갑자기 사라져서 집으로 가. 그래서 왜 당황을 했냐면 그래 오늘은 내가 살게. 다 모이게 해 놓고. 가. 가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너무 당황을 했어. 그런 적도 있긴 있었어. 아 있었어? 하지만 땡. 정답. 술 먹고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야? 최야. 근데 한 번은. 최야.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다 보는 적이 있어. 다 모르겠구나. 그래서 단체에 시켰어? 단체에 시키는 수준인데. 그러고 집에 갔어. 자기가 뭐하는 거 집에 갔어. 아이고. 그건 땡. 전화하는 건 아니고. 전화 진짜 하면 안 돼 후회해. 그럼 힌트를 줄게. 회식 자리였는데 우리 조명 감독님이 겪은 일. 조명을 가져갔나? 조명을 가져갔나? 주부로 아니야. 주부로 아니야. 주부로. 아 회식 자리 하면 꼭 조명 감독님한테만 시비를 걸어. 아 내가. 찾아서 어디 있어요? 나 얼굴 왜 이렇게 나와? 계속. 나 얼굴 왜 이렇게 나와? 계속 술 먹으면 조명 감독님한테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맞혔다 이거. 술만 먹으면 조명에 예민해져서 조명의 밝기를 줄여야 돼. 내가? 그래가지고 조명 감독님한테 부탁을 했어. 회식 자리에서. 이 조명 좀 조절해달라고. 아. 어느 부분에서 맞혔다고 확신하는 거야. 뭐야. 다스리게 일어났잖아. 나 진짜 맞히는 줄 알았어. 본인이 정답이라고 일어났어. 아니. 땡. 조명하고 뭔가 인간이 있는 거야? 아니. 힌트 줄게. 웃기다. 이거 웃긴데? 다행히 칠성이 무심당했다. 이 선생님이 나쁜 질문 없어. 내가 조명 감독님한테 뭘 줬어. 근데 내가 몰랐어. 지효가 술만 마시면 그렇게 지갑을 열어. 내가? 응. 그래서 너도 모르게 거기 회식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2만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예쁘게 비춰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난 현금이 없어. 술 기운이 살짝 올라오면 너무 답답해. 여기가 되게 답답해. 정답. 코가 답답해서 코딱지를 파서 줬어. 와 이게. 와 이게. 와 이게. 와. 오 이거는. 그래서 장점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가 꼈어? 회식 고기를 먹다가. 안 주세요. 너무 답답한다. 그래서 그거를 술 취해서 뺐는데.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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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정답. 아니. 술만 먹으면. 일단 좀 받자. 발이 답답해. 응? 발이 답답해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조명 감독님한테 줬어. 어머 어머. 진짜로? 정답. 양말을 몰랐어. 정답은 양말을 벗어서 조명 감독님 패딩 주머니에 넣었어야. 그게 뭐냐면 나도 몰랐던 술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발이 되게 답답해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게 양말을 벗어서 내가 내 패딩 주머니에 넣는다는 걸. 옆에 있는 조명 감독님 주머니에 넣은 거야. 응. 그리고 집에 왔어. 그래서 양말을 빨래 그러는데 양말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거기 자리했던 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혹시 내 양말 진짜 미안한데 주머니에 내가 넣어놓은 것 같다. 좀 찾아봐라 했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근데 다음날 현장에 갔더니 조명 감독님이. 우리 분장실장님한테. 지퍼팩에. 너무나도 곱게 하얗게 빨린 양말을 접어서 몰래 이렇게. 진짜. 근데 그분은 어떻게 알았어? 그게 지효 양말인지. 자기도 이제 가면서 뭐가 주머니에서 봤더니 양말이 나온 거지. 근데. 이게 뭘까 뭘까 하다가. 내가 이제 주변에 전화를 했었던 분들이랑 통화가 돼서. 지효가 양말 차트인데 혹시 없냐. 아 조명 감독님은. 왜 내 조명이 그걸 뭘 하지? 그 고민이 됐을 것 같아.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줄까 아니면. 빨아야 되나. 스타일러. 바람까지 씌워서 갖다 줄까. 양말을. 양말을. 막 또 시커메고 막 이런 거면. 아 그래서 양말을 가지고 왔어 오늘. 이 양말. 그 지퍼백에 이렇게 담았어. 그 지퍼백에. 이렇게 고이 접어서. 이렇게 줬어. 만약에 실수로 저거. 장훈이 패딩에 넣었으면 너는 어떻게 했어? 패딩까지 버렸을걸? 아니 어떻게 쓸 거야. 두 번 썼는데. 송지효. 송지효 양말이야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아 지효. 하지 않았는데. 아 그럼 뭐 빨아줘야지 뭐 어떡해. 그럼 내 양말은. 아니 지효야 그러면 그. 조명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나중에 맛있는 떡도 사주고 그랬어. 됐어 완전 좋아했겠다. 지금 그럼 양말 번든 거 말고 다른 술버릇은 없어? 다른 술버릇? 배우들 상견례가 있어서. 밥 자리를 갔는데. 그날 내가 상견례로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었던 거야. 빈속 같은 거. 빈속에 술을 먹으니까. 내가 올라가는 피치에 비해서. 확 올라가서 술 취했었던 거야. 확 왔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눈을 떴더니. 집에서 일어난 거지 내가. 그래서 봤더니. 옷에. 김치 국물이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딸리가 난 거야. 너 전화해서 무슨 일 없었냐 했더니. 너 잘 들어갔니? 그래서. 아 네 잘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끊었어. 근데 다음 다음날. 그 밥집 근처에. 치킨을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오늘 안 뛰어다니시네요. 이러는 거야. 뭐요? 안 뛰어다닌다고? 엊그저께 여기 앞에서. 술이 많이 드셨는지. 딱 뛰는데. 그 뒤로 매니저가 뛰고. 그 뒤로 조 감독님을 같이 뛰어서. 세분이 화나저나 낮아들어. 막 이렇게 받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또 뛰어다니는 거에 대한 실포였을 또 알았어요. 김치 국물은 근데 왜 묻어있는 거야? 이쁘게 먹으려고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이제 허기다시니까. 김치. 갑자기 또 나 뛰고. 역시 뼛속까지가 있는 거야. 그랬었어. 앞으로는 이제 뛰어다니지 않고 이제 양말도 안 집어넣고 곱게 곱게 다닐게. 그래, 그래. 아, 수고하셨다.